네 반갑습니다 제가 연대신학과 93학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니까 입학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23년이니까 제가 이제 신학과 졸업한 지 입학한 지 30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들리기로는 신학과에 비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꽤 무거웠고 그리고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댔는데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위안도 받고 신학과에는 지금 비기독교인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브란스 병원 주차장에는 찬송이 흘러나오는구나 상당히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에스더 본문인데요 에스더서는 주전 5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와 있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대에 통치하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수산성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란 남부지역에 왕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이는 걸 매우 좋아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자신의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그래서 이제 와스디 당신 좀 나와서 많은 우리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지금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이제 거절한 것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 아내들이 남편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왕비가 이제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산궁 주위에 또 이제 다음 왕비를 뽑기 위해서 많은 그 아름다운 이제 여인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사촌 모르드게라는 사촌과 함께 수산궁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용모도 뛰어났고 후궁으로 이제 뽑혔고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 아수에로 왕의 이제 사랑을 받게 됐고 결국 이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촌 모르드게는 수산궁에서 살면서 이제 에스더와 이제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매우 큰 신임을 받는 그런 이제 이인자였는데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는 하만에게도 다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금방 티가 났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계에 보면 후미를 공격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원수지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이 이제 그걸 보고 화가 이제 많이 났는데 하만이 조금 약간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드게 한 명만 이렇게 좀 처단해서는 나의 분이 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게 이제 부루라는 건데요 우리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제비라는 뜻입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킬 날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요 우리 페르시아의 유대인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의 그 율법은 우리 페르시아의 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듣는 것은 왕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유대인들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왕의 죄가까지 받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600만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 전에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기원전 5세기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진멸당할 위기가 한 번 사실은 더 있었던 거죠 모르두게는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터가 하인을 보냅니다 모르두게에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모르두게가 나로 인해서 유대인이 다 이렇게 진멸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에게 모르두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터에게 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제기한 조서가 취소될 수 있도록 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궁의 규율은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그 왕이 이렇게 지팡이를 딱 건네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왕비인데 왕에게 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와스비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왕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단칼에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됐죠 에스터가 이제 자기 사촌 모르두게에게는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하인을 통해서 또 다시 모르두게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르두게가 에스터에게 전한 말이 이거죠 4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두게가 그를 시켜 에스터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두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모르두게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듣는데 섭리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서 나온 용어는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좀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금 모르두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도록 부른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의 위치에 설 것이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손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 이런 것이 동반될 때도 있죠 그때의 우리가 그 섭리에 동역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겠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어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와 모르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아님이 아닌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운이 좋거나 줄을 잘 타서 아니면 용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면은 말씀 묵상을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묵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놓으셨는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맡은 자리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동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동역은 무엇인가 그 동역을 잘 깨달으시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런 자리에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동역의 자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감으로 그 동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할 때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